스쿼이어 베이스 스쿼이어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채씨와 함께 스쿼이어의 뉴라인업 베이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가 상당히 좋아하죠 스쿼이어를 저희가 그 제가 5월달에 낸 개인앨범 토키와거북이 거기에도 승채씨가 베이스 세션을 해줬는데 그때 스쿼이어로 쳤어요 그죠? 스쿼이어 우리가 쳤던 모델이 뭐죠 그게? 아마 77인가 70인가? 그게 70이에요 그게 77인가 아마 그 모델일까요 그렇군요 네 그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비싼 기어들도 많이 써보고 좋은 기어들도 많이 써봤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원하는 톤을 잘 뽑아내면 된다 기타가 싸고 비싼건 중요한게 아니다 결과물이 이게 내가 원하던 톤이었으면 된다 나는 그런걸 깨닫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이제 프로듀서 연주자들이 물론 비싼 소리가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만 많죠 비싼 기타가 무조건 좋은 결과물을 보장하는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적절하게 잘 캐치해내서 그거를 적당한 가격대의 악기로 잘 뽑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거 같아요 프로듀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싼 기타가 없어서 싼 기타를 하는게 아니고 다른 소리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적당했기 때문에 고른거다 그러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콰이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셀렉이 될 만큼 퀄리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승채씨가 뭐 그때 이후로도 더더욱이나 스콰이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서브 악기가 아닌 메인 악기로써 좀 그래도 될거 같아요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괜찮은거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뭐 비싼 악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적절한 톤을 아주 싼 가격에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도처에 있다 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톤메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메인 악기로써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되는 스콰이어의 뉴라인업 오늘 2시간 연속으로 해볼건데요 60하고 70할거에요 예예 이번시간에 클래식5 60 재즈하고 다음시간에 클래식5 70 재즈를 할건데 이게 뭐 스콰이어 하면은 거의 뭐 4자성 아니겠습니까? 빈모클바 왜죠? 빈티지 모디파이드 클래식5 뭐 스콰이어의 어떻게 보면 명맥을 유지시켜줬었던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들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0년대를 기념하는 모델로 제작된 클래식5 60 재즈베이스 2019년형 모델입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60년대의 대표적인 그런 스펙들을 모아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컬러는 우리가 오늘 하는 컬러는 3톤 썬버스트인데 요거 말고 이제 다프네 블루하고 블랙 모델이 있으니까 요것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가격이 둘 다 50만원대로 출시가 돼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가 72만4천원에 요게 20% 할인 적용 돼있는 가격이네요 57만9천원 다음 시간에도 역시 72만4천원 20% 할인 57만9천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18cm의 전장 가지고 있구요 무게는 3.90kg 그리고 두께는 39.2mm 그리고 12프렛 뒷돌레는 77mm 바디목재는 포플라구요 포플라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이플 시쉐임넥 빈티지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본넛입니다 본넛 너트 너비 38.1mm 나오구요 지판목재 인디안 로럴 그리고 지판목재 9.5인치 241mm 반지름이네요 스케일은 864mm 34인치 롱스케일이구요 프렛은 네로우톨 20프렛 까지 있습니다 펜더 알리쿠 싱글코일 두개 장착이 되어 있구요 2볼륨 1톤 그리고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세레디드 스틸세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요 60 모델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날지 바로 사운드모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 뭔가 이 편안한 안정감 5 5 5 5 5 5 5 5 참 좋아요 소리 정말 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 딱 되는 어 딱 괜찮아요 자 앞에 픽업이요 아 불공하죠 딱히 해상도 떨어지는 느낌도 안나 거의 네 그때 녹음할때도 뭐 되게 좋았어요 그죠 그럼 프렛 프렛 부딪치는 막 이런 디테일들이 그런 사운드들이 너무 잘 뽑히더라고 진짜요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요 옆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 요 하하하하하하 카드를 이렇게 자 다섯 한번 듣고 오세요 네 하하하하 디에피검입니다 하하하하 참 좋네요 진짜로 약간 그런건 있어요 그 우리가 베이스 이제 뭐 백만원대 뭐 중후반 이상 가는 가격대를 할 때 그 하이에서 그 까실까실한 그 소리들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들이 그 요정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 차이가 되게 심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차이 많이 안납니다 텔렛 들어볼까요? 우와 네 다 올리고 해볼게요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네 수고하여 579,000원짜리 소리도 계십니다 자 반죽을 쳐서 들어볼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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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숙하여 579,000원짜리 소리도 계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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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의 참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화가 났는데 과기들이다 좀 모르겠습니다. 네 일랑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승태시부터 바로 한 줄 평화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도 스카이와 함께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해상도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드릴게요. 이게 50만 원대죠? 네 57만 9천 원입니다. 네. 점심 몇 대면 8.5 9.0 어 스카이씨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짜게 주셨네요. 이게 뭐라 그러지? 뭘 아껴 놓는 거예요? 네. 뭘 자꾸 아껴? 다음번에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또 의외로 짜게 나왔어? 이게 짠 거 아니에요. 네 짠 거 아니고 지금 아끼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음번은 이제 뭐 7봉인데 7봉에서 어 근데 이거 아껴 놓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뭔가 4현에서 5현 가는 것도 아니고 6봉에서 7봉 가는데 과연 점수가 더 올라갈까?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저에게는 네. 알겠어요. 7봉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있구나. 자기가 7봉을 쓰니까 이거 봐라. 7봉은 7봉은 매입니까. 어쨌든 같은 가격에 7봉 갑니다. 스태시가 아껴둔 보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7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베이스 타임즈. 그 이 여기 ierz provided 작년 Ethiopia 지금 그들 пока 그 av 다 laquelle 이렇게 오 다시 isser 잘